여러분들 이 로또 사러 갑니다. 작업을 잘해야 되겠죠. 로또 사고 자 결전의 분할입니다. 결전이 있구나. 사격하는 로또 정화 확정된다. 정화 확정된다. 그동안 얼굴은 장박구에서 정화 확정된다. 정화 확정된다. 조화의 어떤 매력을 절정적인 변호사 정화 확정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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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24시간 혹시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마 ребен을 줘야 해요 한 마름대로 써야 해요 왠지? 요건 이렇게 할까요? , 이걸 물어볼까요?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안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만 가보겠습니다. 아... 다른 분 거 참고해야 되는데 참고하고 있으면 가야 돼. 내 마음대로... 내 마음대로... 자전거 1호 사고... 자전거 1호 사고... 아... 2344... 자동... 2344... 자전거 2호 사고... 신사 썼나... 아... 이따가... 자전거 2호 사고... 아까 하나는 안 됐어요. 여기 두 번째... 네... 그러면서... 이따... 안 돼요? 네... 하나... 모자란데... 돈 5개... 아... 아무거나 해, 치켜주세요. 아무거나... 맞지 않나? 네... 아시오다... 아시오다... 아 자, 샀습니다. 레얼 구매 반자동 샀고 자동수정 샀고 시간 받아봤습니다. 안동수정 가고 응 반자동 샀고 시원 준비 샀고 반지 샀고 오뎅 숙식 마저 마고청 마저 마고청 아..시디..아. 자동으로 한번 사먹사 자동 메모를 잘 받아가지고 아 시작해 1 2 3 3 5 3 아 진짜 어렵네요 자랑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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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5 5 3 5 0 0 0 네 아 아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여기가 농장입니다. 농장인데요. 이동이 많이 나왔습니다. 과연 어떻게 해보시는가. 새벽에 모토로 초점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보십시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